네, 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내에 압축해서 전해드린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글로벌 주식 전략 담당하시는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ETF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ETF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요? 요즘 아무래도 가장 투자자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전쟁이 아닐까요? 맞아요. 전쟁이 아닐까 싶고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쟁의 비용, 평화의 비용 이런 엄청난 사실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인데 이제 저희도 사무실에 앉아서 세계 정세를 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만 이제 방위 전략은 ETF를 통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그런 거는 이제 세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방위 전략, ETF를 통해서 어떻게 방위 전략을 세워볼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어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지정 리스크에 맞선 방위 전략 ETF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해외 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지정 리스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미국이 이제 세계 질서를 결정해 왔었는데 지금 미국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축이 크게 한 두 번 정도 변한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단 이제 냉정 구간에서는 동유럽이 가장 이제 미국의 관심 구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동으로 한번 옮겨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 한번 옮겨왔다가 오바마 정부 이후에는 아시아 쪽으로 이제 되게 틀었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은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난이 있었고 저희가 2013년에 시케스터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자가 너무 심해서. 맞아요. 군비를 축소했었고. 그 전에 이제 확장적인 정책, 군사 정책을 피다가 지금은 이제 좀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핀다라고 지난 10년 정도의 미국의 군사 안보 전략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원래는 이제 유일한 슈퍼파워라고 하죠. 슈퍼파워라고 하는 미국이 두 명의 슈퍼파워 잠재적인 후보가 더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이 경제적인 급성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슈퍼파워로 부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1990년대 때 소련과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다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이 과거에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을 해왔었어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거는 엄청난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력 이 두 가지일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로 접어든 거는 어느 정도 내부의 경제적인 상황도 금융위기 이후만 놓고 보면 예전만한 위상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그 사이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미국의 경제력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사실 미국이 패권국이 됐을 때는 전 세계 모든 전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유럽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고 북아프리카에서도 할 수 있었고 일본과 이제 태평양에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할 때 양쪽 전선을 모두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또 실익이 없으면 미국도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배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배당이 있는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 자체는 전쟁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중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두 슈퍼파워의 후보가 등장했는데 과연 미국이 양면의 전술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국 내부에서 세계 경찰이라는 역할론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론이 많이 일었었어요. 되게 많이 일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뭐 군비도 축소하고 뭐 나토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국에 방위비 부담도 전가를 하려고 했었고 이랬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고민에 빠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갈등이 끊이질 않잖아요. 미중 갈등, 중동 회사 갈등 이런 것도 저도 들어보기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각자 국가들이 자기 할 일만 하다가 이제는 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좀 벌어진다. 이런 거를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본다면은 이런 갈등이 앞으로도 또 다른 데서 나올까 이런 거를 조금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면은 미국이 세계 경찰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실익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싼 에너지 가격 싼 원자재의 수급 그 다음에 생산비용의 절감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셰일 가스전이 발견됐잖아요. 더 이상 중동 지역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점이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이제 미국이 생산기지를 이전해서 그동안 미국이 되게 싼 값에 물건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중국이 이 큰 경제력을 가지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사실은 당장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장기적인 패권의 위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려고 했었던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팽창하는 거를 그래도 이제 과거 같았으면 적극적으로 억눌렀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세계 정세를 논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미 많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앞서서 저희가 컨셉을 잡았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방위하는 전략 ETF를 통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브릿지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냉전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비를 좀 줄였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도 군비를 줄이고 경제에 집중을 했었고요. 냉전 이후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시키스터, 그러니까 2013년에 있었던 시키스터의 군비를 축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에 강대한 군사력을 경제난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게 다시 지적적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다시 방위 쪽으로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일단 전쟁의 양상을 예단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갈등 상황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물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되고 이런 경제적 문제들이나 인도주의적 문제들이 완화되면 좋겠지만 만약 길어진다고 하면 저희도 이 대비책을 세워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비를 각국에서 증대를 하고 이런 거는 팩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위 전략을 ETF로 세워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전쟁이 확대된 과정에서 미국의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먼 그루먼 이런 이제 방위주들이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말씀하셨던 대로 각국이 군비 증강을 하는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런 조심이 보이는데 이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아무래도 유럽인 것 같고요. 군비가 이제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방위 산업들이 다수 포함된 ETF가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관련돼서 미국 증시에서는 ITA라는 ETF가 있습니다. 항공 방위 산업 ETF인데 이 ETF가 방위 산업 내에서는 가장 큰 ETF예요. 그래서 이 ETF의 직간접적인 수혜가 좀 기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정확정 리스크에 따라서 파생되는 이제 투자 기회들도 리스크들도 해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원자재단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러시아가 많이 갖고 있는 에너지겠죠. 그래서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업종의 수혜로 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XLE라는 ETF가 여기에 대응 가능한 ETF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농산품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유럽의 빵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농산품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정확정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농산품 가격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농산품은 투자할 만한 ETF가 많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최대 농산품 생산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상장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원자재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가시성이 높은 경로인데 DBA라는 ETF가 농산품 ETF 중에서 가장 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지정한 리스크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 사이버 전쟁으로 확전이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사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주제죠. 여기서 또 얘기해도 10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정학적 공간이라는 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원은 점, 2차원은 선, 3차원은 명, 공간인가요? 공간, 그다음에 시간 이렇게 시공간 합쳐서 전통적인 지정학적 공간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는 지정학적 공간이 5차원이죠. 사이버 공간, 그다음에 우주 공간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이버 전쟁 같은 경우는 어나니머스라는 국제 해커 그룹이 다시 지금 러시아의 인터넷망을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보안 관련된 수요들도 분명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IBR이라는 ETF가 이런 기업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주와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 러시아군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위성으로 일일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맥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 약간 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UFO라는 ETF도 꽤 재미있는 ETF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아직까지 위성 사진이나 이런 것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민간 또 우주 여행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주 여행과 관련한 또 우주 산업과 관련한 그런 ETF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지정 리스크를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ETF 전략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9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오늘은 제대로 해주실 거죠? 오늘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의 해지식 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